오늘은 제가 금요일 날 영상 찍고 있고요. 4월 22일 1시 1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께 조금 얘기들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 앞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거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잘 듣고 오늘은 나머지 주말 동안,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일요일까지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영상을 트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들어와서 일단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 공부 왜 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공부 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종목 해서, 또는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공부할 시간이 어딨냐? 빨리 주식해서 돈 벌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이유 첫 번째,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주식 하시는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내가 매수했다가 털었어. 근데 그 다음날 올라가네. 그리고 내가 들고 있어요. 손절했더니 올라가네. 많이들 겪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빈도수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루 기다렸다가 수익인데, 나는 한 달 기다렸다 수익이고, 1년 기다렸다 수익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 기간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매를 하면서 불안해해요. 이걸 털어야 돼, 말아야 돼. 더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를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거. 종목을 들고 있다가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물어보러 다녀요. 유튜브든 비인이든. 이거 어떻게 더 올라갈까? 이거 어떻게 떨어질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들 물어보러 다니죠. 내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테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답변 못 들으면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 근데 이 공부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냐? 공부하고 한 달, 두 달, 뭐 1년 공부하면은 돈 버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짧게. 주식만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단타를 해버려요, 그냥. 주식은 항상 공부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공부를 해요. 매일매일 장복기하고, 혹시 내가 틀린 게 있다면 틀린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지. 매매기법은 뭐에서 뭐로 많이 바뀌고 있고, 패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등등등. 매일매일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청녀분들, 우리 초보자분들이 공부를 이런 사람들보다 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현재 시장도 봐야 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기법들을 갖추고 가면서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단타 치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중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럼 몇 년 정도 돼야 우리가 투자적으로, 그리고 주식에서 매매를 했었을 때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단연해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단연해야 한 사이클 정도 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락장도 켰고, 상승장도 켰고,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왔다 갔다 해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파동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드디어 4년 차쯤 돼야 이해를 해요. 1년 정도 상승장으로 쫙 끌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투자하면 그냥 무조건 시장은 상방만 있는 줄 알아요. 하락장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맨날 맨날 시장이 떨어지고 지지부진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테마장, 주도주장, 여러 가지를 겪어봐야 내가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만큼 해야 되는지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무작정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하세요 하면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그래도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재미나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오늘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 많이 하는 마인드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만 오늘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매매기법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오늘은 다 필요 없고 오늘은 원칙 마인드만 그래서 오늘은 듣고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새겨놓기만 하셔도 돼요. 어려운 내용들 안 쓸 거고요. 초보자분들을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이 강의가 듣고 한 일,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원칙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도를 하고 뭐 시장은 어떻고 전략을 어떻게 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야 되니까 제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매수를 할 때 아 무슨 내용 나왔죠? 매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보통 매수를 할 때 단타, 단기 이런 종목들은 돌파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짧게 짧게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 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테마주들 운영하는 것들에 있어서 테마 장세가 되게 되면은 테마주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가 안 돌아왔을 때는 주도주 종목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신 스윙이나 중장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할 때 되게 편하게 매수하는 걸 좋아해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저는 길게 매도 수익 구간을 크게 보는 걸 잘 못해서 보통은 짧은 수익 구간부터 매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눠서 매도를 합니다. 길게 보는 것 자체를 저는 불안해해요. 그리고 시장은 저는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왜? 자주 사고 자주 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현금 비중만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전략은 매수와 매도 자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샀다가 자주 팔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스윙이나 중장기 좀 묵직한 종목들에 많이 가 있는 편이에요. 왜? 단타 단기로 하게 되면은 제가 수익 구간 짧게 보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묵직한 종목들로 금액 자체를 크게 해서 많이 먹고 빠지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내가 편안하게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 분들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왔죠? 매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반타 단기는 제가 뭘 많이 한다고 했어요? 돌파. 저는 돌파 자리로 빨리 보고 빨리 먹고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리가 좀 더 자신감 있고 그럼 우리 시청자 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앞으로 매매를 하면서 돌파, 눌림, 패턴 등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진입하는 게 좀 더 자신감 있고 잘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하는지와 그 다음에 좋아하는지는 나눠야 돼요.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자, 좋아하는데 내가 손실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돌파나 추격자리 좋아하는데 자주 손실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잘하는 걸 찾으세요. 잘하는 거 수익이 잘 나는 거 내가 지루하고 좀 재미없어도 수익이 잘 나는 거 첫 번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내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매매 일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조금씩 작성만 해보고 그 다음 매매하면서 내가 느낀 점을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재미없었지만 수익 났네 재미없었지만 수익 났네 반복되는 그 기법 재미있었지만 손실 났네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매도 어떤 분들은 길게 끌고 가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짧게 수익 보는 걸 못하고 어떤 분들은 짧게 수익 보는 걸 좋아하고 길게 수익 보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짧게 수익 보는 걸 잘하는지 길게 수익 보는 걸 잘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부각시키면 돼요. 내가 짧게 수익 보는 걸 잘하는데 무조건 길게 수익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전반적으로 다 해보기 위해서 전략들을 세워보고 그 다음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매도는 어디 구간에서 내가 팔았을 때 좀 더 편한지 그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장이에요. 이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꼭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은 예측하지 말라고 해요.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측하잖아요. 물론 시장이 상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고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고 보압 행복 이런 자리로 가는 거를 내가 시나리오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 시장이 이제 앞으로 상방으로 갈 거야 확신하는 순간 떨어졌을 때 대응이 없어요.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시장이 상방으로 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 코스피 지수가 2800을 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2600포인트를 이탈해서 내려올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등등등등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세울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뭐다? 전략이다. 시장에 대해서 내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내가 상방 시장이 그 다음에 하방 시장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을 때 가장 편한지 그 다음 안전한지를 내가 잡아놔야 돼요. 시장이 이탈했었을 땐 나는 이 종목들을 팔고 나와서 현금들을 늘릴 거야 라든가 시장이 뚫고 올라갔었을 때에는 내가 들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불타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세우고 계속 일기처럼 수정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기서 단타 단기 매수 매도 전략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스윙 중장기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반적인 틀 내 포트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첫 번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두 번째 투자 마인드 투자 마인드 가끔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이거 빠져요. 어떻게 해요? 이게 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투자 마인드는 뭐예요? 내가 가장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가장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안해하고 움츠러들고 위축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그 어떤 종목도 수익 날 수 없습니다. 수익 나도 그건 가짜 수익 가짜 수익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매매를 하다가 그래서 5만원 10만원 벌었어요. 스트레스 열심히 받아서 5만원 10만원 수익 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돈을 써야 돼요.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20만원 30만원짜리 뭔가를 삽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손해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아 플렉스 해야겠다 하고 돈 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계좌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내가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가장 내가 자신감 있는 상태로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날까 말까 근데 위축감 상태로 하면 절대 안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 첫 번째 일단 자신감 가져라 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준비해놓은 거 이게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건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남의 말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왜? 내가 내 종목을 매매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야 그거 별로래 그렇다고 살 거예요? 아니죠.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종목 매매하다가 뭔가 좀 안 좋으면 네이버 종목토론방이라 그래서 종토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꼭 봐요. 이 종목이 좋나 안 좋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종목 믿고 매수였으면 내가 이 종목 끝까지 내가 믿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매매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세운 원칙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세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냥 지금 당장 보이는 것 밖에 얘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윤쌤 저 500만원 어떤 종목에 물려 있어요? 어떤 평단이고 내 총 계좌는 얼마고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고 왜 이 종목을 들어갔는지 목표가는 얼마고 지지관대 얼마나 잡고 있는지 분할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등등 다 모른단 말이에요. 어차피 남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세운 전략으로 내가 매매해라. 그래야 나만의 데이터가 쌓인다.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데이터예요. 내가 하나 종목 손절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내 몸에 쌓이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손절해도 돼요. 우리 왜? 초보자잖아요. 초보자니까 손절해도 돼요. 물릴 수 있어요. 대신에 물리고 손절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물렸고 왜 손절을 했고 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고 뭐를 실수했고 알고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매매하면 나는 그냥 텅 빈 매매하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게 없는. 손실 보면 그냥 손실 나는 계좌. 수익 나면 그냥 수익 난 계좌만 남는 겁니다.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손실이 날 수 있을지 그거 어떤 것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총 관리는 시간을 4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쌓아서 이거를 나만의 원칙과 투자 마인드를 잡고 앞으로 어떤 기법들을 쓰든지 간에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1년차 2년차 3년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직 주식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고 있는 주식 연수에다가 뒤에 공 하나 더 붙여도 돼요. 10년 20년 30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한 달 두 달만 보고 우리 매매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 달 수익 볼래요? 10년 수익 볼래요? 10년 수익 보는 게 좋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데이터 쌓아서 나만의 것으로 만듭시다. 남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지금 막 흔들려 하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깨지는 방법도 생각하세요. 지금 손실 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한 웅크려 있는 단계예요. 도움닫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조금 조금씩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고 오늘은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 준비를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이 안에서도 어떤 전략들을 또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법들이 있고 그 기법들을 내가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쌓는지 그 다음에 내 매매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또 가질 수 있는지 등등등 앞으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머릿속에 새겨놓을 수 있지 하는 마인드로 가지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공부해놓으시고 그 다음 생각 잘하시고 우리 시원함들은 흔들리지 않는 매매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매매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매매 가볍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나게 신나게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